안녕하세요 녹이예요 안녕하세요 녹이예요 바로 전투야? 오쌰! 멜트다운 망로 도망칠 상황이 아니잖아 엔젤도 많이 맛이 갔네 거의 노인 수준이 됐는데 괴물로 변신하나? 응? 비롯한 공격돼 괴물로 변신하네 reached out. 굳. 아스타소드 고우고우 응? 물볼이야? 엄청 지독한 입냄새 물볼에서 나다는거 네 홀랜더는 여기서 잡고요 얘도 마항 중독하고 어휴 뼈가루도 안남았네 여러 번 급진하면서 다시 갔네요 허무하게 죽네 홀랜더는 아 아 아 아 아 그럼 쥬논으로 홀랜더를 데려달라는게 넌? 왜 그런거 라자드가 이렇게 됐어? 어 아, 아마도. 마사카 앙지를의 주인공을 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프로젝트 G의 정지인. 상상적이기 때문에. 사과의 삶을 지어졌다.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 다시 돌아갈 부분은 주변에 있는 건 당신을助게 제네시스를救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더 큰 기분이야 네 나는 세상을救고 음... 제네시스는 메가미의 선물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입니까? 아니... 왜이렇게 소시하지 않도록... 내가 맞지, 제너바? 맨날 헛소리만 하니까 알 수가 없지 뭐... 앙지이르가 도와드릴... 라자드가 안지를 카피가 되다니... 내가 힘을 받을 수 없을 때... 엔지이르가 같이... 내가 모두 다 죽을 수 없을 때... 내가 영웅이 다 죽을 수 없을 때... 조금 더 믿을 수 없을 때... 아니요, 리오... 자x... 그곳에 있는 곳은... 아... 아... 이게 엔딩을 알고있는 게임이다보니까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챕터 10이 마지막입니다 바카 린고는 바노우라에서만 생기지 못해 왜 또? 바노우라는 도전이 있는 것 같아 제네시스는 항상 바카 린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기억이 없었을까? 네 조금 바뀌었어요 몸이 많이 안좋은가 보다 라이프 스트림 아냐 라이프 스트림 일상적으로 이 세븐에서는 라이프 스트림이 본격적으로 심화됩니다 이 CC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화되진 않을거에요 약간 맞배기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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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레스 책장가? 아니야? 아너라하이트루스 린고의 린고는 내 꿈을 즐기고 싶습니다. 제니시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맵은 거의 일자진행이라서 예전에 PSP 버전이다 보니까 맵 자체의 규모가 넓진 않아요. 이게 진짜 맥스 레벨의 맵이네요. 어떻게 보면. 나이트 마테리아는 뭐야? 에? 메일? 라자드 총괄은 뭐지? 아 파이가? 썬도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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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레스 러브레스 서장 러브레스 참 러브레스 좋아하는데 러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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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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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꽤 많이 들었어 빛 러시자 러브 러시자 그랜드... 잠깐만요. 그랜드 마테리아는 뭐야? 급서배기 힘 15 그래가지고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구나 아 스피커는 뭐죠? 아 엔피읍스 마법 드레인 일단은 뭐 상자도 외부에 좀 표시되어주면 좋겠는데 뭘까요? 운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네 거의 질 일상 아유 아유 아 Mar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탈. AP가 너무 많이 드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깔 수가 없네. 마찬가지네. 여기서도 못 나가네. 지금 당장은 못 싸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드 올로우. 먹었네. 먹었네. 스타마테리알을 획득하나? 스타마테리알이 없잖아. 스타마테리알이 없잖아. 스타마테리알이 없잖아. 스타마테리알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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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갑자기 별 5개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마법의 비중이 확 높아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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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소드 숙련도 로핑은 완전 세진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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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금방 못 맞추네. 어우 마나가 또 비량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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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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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OK. OK. 아... 일곱 개... 아... 뒤져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아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겠네 이거 다 모아 왔는지 모르겠네 심판의 강의 4개 망각의 호수의 3개라는데요 여신의 마테리아를 다 못 모은 것 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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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센데? 2천씩 따로? 티탄 뱅그를 티탄 뱅그를 티탄 뱅그를 티탄 뱅그를 티탄 뱅그를 티탄 뱅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판을 강해서 4개, 망각의 호수에서 2개. 망각의 호수에서. 심판을 강하면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망각의 호수 여기. 거의 먹지를 못했거든요. 2개를 더 먹어야 돼요. 아, 여기도 있네. 라이퍼 마테리아. 네.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뭐야 얘네.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라이퍼 마테리아. 도망오네? 아, 각자미랑 다른 놈이네? 아 아 네네네네 얘 마법이 안받아 얘 물리공격이 더 잘 맞는 애야 자 패스! 이길 테라 얘 다 잡아야 되나? 쎈데 얘 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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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마법이 약하네 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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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뱅글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네요. 붐팔찌는 mp80% 증가 놓칠 수 없는 옵션이네 지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mp통이 커져가지고 찾았다. 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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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테리아 10개 다 찾았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리아 7개를 찾아야지 들어가는 간단한 퍼즐이죠. 마테리아 10개 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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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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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